자 그러나 이제 그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건데 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이 이제 좀 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 권한이 원래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그 자리가 유지될 때 그런 막강한 권한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날아가게 되면 우선 사람들이 떠납니다. 주변에서 뭔가 나누어줄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을 때 붙어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리게 되죠.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여러분들 멀어지게 되면 사람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이 그게 세상에 그냥 좀 슬프지만 일종의 그냥 돌아가는 일종의 운영 원리인 거죠. 사람이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처럼 인생의 썬맛 단맛을 볼 만한 그런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그 권한이 모두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명령을 하면 상대방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그렇게 책임당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은 다음에 자기 입지를 굳히겠다 그렇게 당찬 포부를 갖고 있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끈이 떨어지게 되면 이미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초가 여러분 하나 어디에서 포착이 되는가 하니까 이미 이제 국민의힘의 사무처죠. 국민의힘의 사무처에서 아마 당대표는 봉급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월 2천만 원 정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사무처에서 월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주내에 정지시킨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당연히 당은 당규에 따라가지고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무처가 이제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시키지만 이게 이제 법인카드 사용 중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다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주어지게 되면 내내하고 공청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모두가 결사적으로 당권을 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당권을 지게 되면 공청권을 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화에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위 당대표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정발되게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도 다 떠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준석 씨가 규칙적 경험 안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한껏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앞에서 조화렸을 테니까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참 이런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순리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이제 여론 동향도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준석 징계에 대한 첫 번째 여론조사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7월 9일과 10일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다는 응답은 51.5% 그리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37.8% 그리고 20대, 30대에 대한 내용도 남성들도 이준석 징계가 적절했고 새 대표를 뽑아야 된다. 43.9%라는 거죠. 세상이 모든 게 바뀌니까 특히 권한을 잃게 됐을 때 직책에서 밀려나게 됐을 때 그거는 피눈물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이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씨가 계산하는 대로 구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갈 것 같지 않다.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하듯이 현재 경찰의 이준석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준석의 미래라는 것은 사법 처리 여부에 관련된 거죠.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경찰이 이준석을 봐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경찰에서 누가 뭡니까? 이준석을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직을 갖고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법 처리를 할 것이고 어쩌면 훨씬 더 가혹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가혹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혹하게 처리하기 이전에 이미 이준석 씨는 책을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약점을. 그리고 또 약점을 잡힌 것에 더해가지고 상대방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사람이 대단히 치밀하게 기록하고 정금물을 축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혀 대비체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권성동 씨가 짚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준석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가 될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 있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이 많은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경찰 수사의 향방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가능한 거죠. 불확실한 게 아니고. 일단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내린 결정이 거의 뭡니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이왕희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모든 국민들이 뭡니까?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무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떻게 욕을 먹는지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이하 윤리위원장도 7월 7일 날 그 회의를 준비하기 이전에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 조언을 받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합법적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지했을 것이고 새삼 제삼 합법적 절차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은 전혀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가 품위 실추에 기여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옷이 뭡니까? 무슨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을 떨어뜨리면 그거는 세제로 지을 수 있지만 죄라는 건 지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4.15 총선이라든지 6월 1일 지방선거도 죄를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지우는 무슨 세제 같은 게 있으면 대박이 나겠죠. 선거 데이터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푸른색으로.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지우기가 힘든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한 동아일보의 기자분이 조동주 기자가 지적을 했네요. 이준석 측의 경찰 수사가 복귀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꿈도 야무지죠.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까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의 목을 매는 사람들은 경찰 수사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복귀 방아쇠가 되겠습니까? 벌써 드러난 그런 증거만으로도 행사체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아마 이준석 씨는 본인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여기 김스타 님께서 의인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닌 주제에 나불되는 이준석은 지구를 떠나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애국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윤은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도 이준석 대표 측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일부 친윤계는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거의 부정선거 은폐 동지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씨는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가 난다면 꿈도 야무지죠.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발표하면 다시 이준석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구속이 될 건데 사퇴하고 말고가 없는 거죠. 하태경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가 난다면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무혐의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하니 꿈이 야무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떻든 간에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한 향방 이것이 결국은 이준석의 운명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준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시간을 선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마지막 카드로 책임당원 동원 이렇게 하는데 책임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경찰 수사로부터 면제부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게 참 보시면은 늘 이렇게 공병호 tv를 운영하면서는 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소음들이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더라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항상 어떤 사안이나 현상이든 간에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괴뚜려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해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준석 문제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이란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엎지른 물을 어떻게 주워다 먹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란 거죠. 이준석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어거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시간 50분 정도 뭡니까? 7월 7일과 7월 8일 날 소명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김철근이 단독 범죄지 나는 절대 사실 확인서를 쓰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거를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 특히 윤리위원들 안에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없다고 할 수 있느냐? 7억짜리를 누구집 애 이름이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준석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2시간 여러분 50분 정도 소명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2시간 50분 동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들을 설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뭐죠? 이미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배심원 판결로 따지게 되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유죄 판결이. 윤리위원들의 판결을 배심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는 모양 좀 좋게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본인이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미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죠? 주구장창?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죠. 자꾸 뭡니까? 부인하다 보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건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제가 전망하건대 아마 경찰 수사를 통해가지고 형사적인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기소가 되고 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증명은 거의 끝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음에 50이나 60대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의 선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박탈당하겠죠. 그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갖고 있는 그런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경찰 수사관은 없을 것이다. 워낙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더욱 더 뭡니까? 그러니까 알차게 치열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낱낱지 아마 밝혀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